네, 한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벤고이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체크포인트 보면서 오후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커피랑 빵 한 조각 먹으면서 여유롭게 시장을 보고 있다가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라고 너무 놀라서 저희 팀끼리도 이야기를 주고받았거든요. 과연 최현덕 매니저님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을지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죠. 리오프닝은 화장품이라고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리오프닝 화장품주를 꼽으셨어요. 일단 지금 시장을 장악해서 주도해서 올라가고 있던 게 화장품이었는데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좀 변동성이 있었죠. 다만 그 부분은 지금 뉴스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된 것으로 좀 보고 결국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지지학적 리스크 안에서 약간의 불안감이 있습니다만 아마 조금 전에 사태 같은 경우는 이 자라바고 놀란 가슴, 속뚜껌고 놀란다라는 식의 하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주도주로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오늘 화장품 관리주가 올라가는데 최근에 여행주가 좀 올랐다가 좀 조정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장품이 리오프닝 되면은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이다. 제가 최근에도 몇 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과연 지금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모습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아침에 무슨 이야기 했었냐면은 서울시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해가 나왔던 겁니다. 물론 잘못된 정보였는데 실시로 서울시가 게재한 코로나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방역 지침 행정명령 해제고시 이렇게 제목이 나오다 보니까는 오해가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도 아마 내일부터 방역이 단계적으로 해제가 될 거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나중에 마스크 해제가 되긴 하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미국에서 미국 보건당국이 다음 주부터 이제 마스크 지침 완화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나와 있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오미크론이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이제 반도 안 되는 고점 대비해서 반도 안 되는 그런 확신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이 방역을 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CDC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 업데이트를 위한 세부 조항을 마무리하고 있어서 미국의 이런 모습 때문에 어쨌든 글로벌적으로 마스크를 벗게 되면은 화장을 하게 될 것이고 또 피부 가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베트남에서 지난번에 제가 필리핀 같은 경우가 이제 관광을 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가 3월부터 외국인 국제관광을 전면 재개한다고 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유럽의 주요 국들까지 13개 국가에 대해서 15일 무비자 정책을 또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가는 건 맞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오미크론 확신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번 달은 지나야 정점이 지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그 안에서 화장품 관련주가 오늘 좀 급등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딱 무턱대고 매수한다는 것보다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이라든가 아니면 빠지면 더 사야지 라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갈 게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오늘은 저는 이제 그 전부터 저는 리오프닝 관련주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성장주에서 두 개의 섹터, 두 개의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리오프닝주가 아닌 성장주를 들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그럼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잘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사실 조금 전에 그 러시아발 뉴스가 아니었다면 상승폭을 온전히 유지했었는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제 소개해드렸던 나노신소재 그러면 좋거든요. 네, 나노신소재도 제가 이제 좀 낙폭이 심한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야기 드리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좀 그 장중 상승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낙폭이 되게 심하게 나왔었죠. 그 부분도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지지양학적 리스크가 사라지고 있다고 좀 봅니다. 일단은 오늘도 보시면 어쨌든 낙폭이 나왔다가 아니네라고 다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학습 효과에 의해서 아마 지지양학적 리스크에 둔해지는 그런 시장이 오면서 시장은 빠른 반응이 나올 거라고 보시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도 제가 목표가를 6만 7천 원 잡아드렸는데 계속해서 보유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엔캠 같은 경우도 제가 최저점 말씀드렸죠. 엔캠을 제가 이 은봉이 나온 다음날 말씀드렸는데 다음날 바로 급등했고 오늘 같은 경우도 급등하다가 지금은 좀 상습법을 좀 줄이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엔캠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제로 많은 소재 기업들 중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증설하고 있고 캐페가 가장 클 거로 좀 보여지고 현재도 전해질 시장 1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PSK를 제가 또 최저점에서 말씀드렸었죠. PSK를 여기서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이틀 정도 한번 조점받고 나서 어제부터 급등하고 있는 건데요. 어제도 큰 급등이 나왔고 지금도 크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저평을 받고 있다 보니까 조금 전에 시장 금낭 나왔을 때도 좀 견고하게 버텨드린 모습인데 PSK 같은 경우에 5만 2천 원 말씀드려놨죠.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나온 보고서를 보게 되면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어떤 강력한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여전히 목표가 5만 2천 원까지 가져가겠다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저평가받아 있는 종목들 낙폭이 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 소개를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들어오셨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충격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지 시장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놀라서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봤을 때는 아직 오보가 많을 것이다. 오보는 아닌데 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안에서 실질적으로 원래 분쟁지역이던 곳에 박혁포를 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크라가 러시아를 공격한다면 박혁포를 쏜 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잘해보고 놀란 가슴이 속도껍고 놀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글쎄 이게 러시아가 트집을 잡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다만 그게 가장 걱정되는 거죠. 그게 우려스러운 건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뭐 그 푸틴도 그랬고 러시아 의무장관도 그랬고 지금 이제 2, 3주 안에는 이 부대를 철수시켰다고 했으니까요. 아마 큰일 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시 돌아와서 현덕이 덕분에 제 갈 길 가보겠습니다. 성장주 두 가지 종목 준비해봤고요. 첫 번째 종목의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살펴볼 종목은 원전입니다. 아니 이번 주에 뭐 두산중공업 때문에 이슈들이 많았던 원전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이 우리나라도 좀 이제 뭐 탈원전 때문에 좀 말들이 많지만 실제 러시아 사태를 통해서도 어떤 상황이냐면 유럽이 지금 이 에너지 때문에 러시아에 끌려가는 입장이거든요. 특히나 유럽에서 최대 강국이라고 볼 수 있는 독일까지도 지금 러시아 때문에 이 에너지 때문에 끌고 끌려가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어떤 에너지, 택소노미에 대한 부분도 더 중요해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전에 대한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보시면 탈원전을 그렇게 외쳤건만 아직까지 5년 동안 원전 해체에 손도 못 뗀 겁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탈원전, 탈원전 하더라도 현재 지금 한 2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이 아니라 사실 원전으로 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손도 못 댔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한다 하더라도 2년 뒤부터 해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이제는 탈원전이 아니라 지금 정권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원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새에서 관련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올 상반기에 고리 1호기 해체를 최종 승인한 후에 작업에 돌입할 계획인데 실제 해체가 이제 24년부터 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심사도 못 하고 있었고요. 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2년 뒤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전문가 심사가 돌입했다는 건데요. 이 심사만 약 24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심사하는 데 2년 걸리고 그 뒤부터 해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시작도 못 했고 지금 앞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최소한 2년 뒤에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주요 대선 주자들도 지금 원전 강조하고 있죠. 보수 쪽은 당연한 거고 진보 쪽에서도 지금 원전화된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SMR 그러니까 소형 원전 강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속도를 좀 내고 있는 부분이 있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이 그린텍스 노미를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내놓고서 이제 곧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유럽도 원전을 지금 친환경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유럽에서 프랑스가 원전 강국인데 프랑스는 2050년까지 최대 14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독일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제일 끌려갔던 게 독일이란 말이에요. 러시아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런 거 봤을 때 어쨌든 독일도 원전을 상당히 좀 반대하던 나라였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또 원전의 어떤 중요성을 알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원전 관련주를 오늘은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대선 주자도 원전을 강조했고요. 한국의 SMR의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살 종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헌덩이 덕분에 종목 확인해 보시죠. 일진 파워. 원전에서 개별주에서는 가장 빠르게 움직인 종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 기계의 전문적인 업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자로 및 관련 기기를 개발하고 제작하고 그런 기술 개발에 참여를 한 기업이 바로 일진 파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자력 연구원 국채까지 주간 기관의 주요 파트너 사이인데 중소형 원자력 개발 사업하고요. 다목적 연구원 원자력 개발 사업의 파트너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핵융합 기술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7개국이 참여하는 ITR을 주도할 정도로 상당히 올라와 있는데 이 ITR이 뭐냐면 국제 핵융합 실험로 프로젝트입니다. 이걸 주도할 정도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가압기 설계 제작 납품 사업을 공동 수주하기로 MOU를 체결한 기업이 바로 일진 파워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 중에서는 원전 쪽에서는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존재감이 가장 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원전 이야기 나올 때마다 가장 크게 올라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보시면 조정폭도 다른 원전 관련 중에서 작을 뿐더러 최근에 보시면 또 가장 강력히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한 번 우리 시청에 빠지면서 하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일진 파워로도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목표가를 18,000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손주할가는 13,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일진 파워. 목표 주가는 18,000원, 손주할가는 13,5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저희의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였고요. 두 번째 공략주도 또 성장해서 갖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성장 섹터일지 키워드로 힌트 먼저 받아가시죠. 엔비디아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때 엔비디아를 꼭 봐야 된다고 키워드로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잖아요. 시간에 의해서는 좀 하락이 나왔는데 어쨌든 어제까지는 많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실적도 어쨌든 실적을 까보면 지금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어서 이 실적을 본다면 우리가 반도체 쪽, 그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계속 봐왔던 메타버스 이쪽이 상당히 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수요 강세의 최대 실적 기록했다. 어쨌든 오늘 아침에 시간에 의해서는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만 어제까지도 기술주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반등했던 게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시간 외에서는 글쎄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지저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 번 안정되고요. 긴축도 지금 시장에서 어느정도 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장은 선도에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엔비디아로 보여지고요. 실적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이쪽이 좀 나오게 되는데 그 실적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4분기 매출액의 최대 기록했는데 예상치가 74억만 달러였는데 76억만 달러 나왔으니까요. 지금 매출도 컨셉보다 더 좋게 나왔고요. EPS를 보면 예상의 1.2달러였는데 1.32달러가 나왔으니까 역시나 EPS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데이터 센터하고 게이밍인데 데이터 매출액 전부가 전 붕괴대회에서 11%가 증가한 겁니다. 실제로 작년 4분기에 데이터 센터가 왜 증가했냐면 메타버스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자율주의라든가 이런 쪽의 산업이 커지면서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 붕괴대회에서 11% 증가한 것이고요. 게이밍 매출액 같은 경우도 붕괴대회에서 6%가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게임 시장과 데이터 센터 시장이 같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와 게임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우리가 또 죽는 섹터가 아니라 시장은 크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1분기 매출의 전망도 81억 달러 시장 전망치가 72억 달러였는데 역시나 전망치까지도 그러니까 가이던스까지도 좋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젠스랑 CEO가 지금 인공지능 같은 다른 기기들의 반도체 사용에 늘면서 지금 예외적인 수요를 확인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매출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부분에 있어서 관련 반도체 종목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한 반도체 성장주 한 종목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 종목은 네페스아크 또 오랜만에 공략해보겠습니다. 정말 과대의 납폭이고 우량주거든요. 지금 가격대에서 제가 볼 때 담아두시면 늦어도 몇 달, 한 달 안에는 수행하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은 이 비메모르 테스트 전문 기업인데 삼성의 PMIC, 그러니까 전력관리 반도체인데 삼성이 지금 PMIC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2030의 핵심이 바로 PMIC인데 이 PMIC 테스트 물량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게 바로 네페스아크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PMIC 신제품 3종을 공개했는데 그 테스트를 담당하게 될 기업이 바로 네페스아크이고요. 현재 이제 PMIC만 하고 있지만 지금 다른 제품까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 DDR5가 본격적으로 교체 시기가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후공정에서 수혜되고 있는 건데 대만 후공정 업체들의 가격이 인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같이 올라갈 수도 있고 대만 업체의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그 반사 이익으로 또 네페스아크가 좀 수준 물량이 많아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999억 규모의, 그러니까 995억 규모의 반도체 테스트 장비 양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러다인하고 그 4개 회사로부터 장비를 좀 양수하고 지금 테러다인이 반도체 테스트 장비 탑2 회사거든요. 거기서 장비를 양수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매출 봤을 때 차트를 보시면 정말 시장 때문에 좀 많이 빠져있는데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계속해서 하락이 나왔던 거예요. 최근에도 하락이 나왔었고 지금 보시면 오늘 보시면 웬만한 반도체 기업들, 제가 말씀드렸던 PSK 같은 경우도 큰 반등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네페스아크는 저점 대비해서 반등이 많이 안 나와 있습니다. 빠진 것도 좀 덜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안정된다면 전 고점까지는 빠른 속도로 올라올 수 있다고 좀 봅니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는 일단은 5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4만 2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가 꽤 높습니다. 5만 원까지 바라보겠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얼마라고요? 4만 2천 원이요. 4만 2천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네페스아크까지 살펴봤고 오늘은 리오프닝에서 저희가 또 인터파크를 공략해봤기 때문에 또 다른 수혜주보다는 성장주 두 가지 종목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 외에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 반등 상황에서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시장의 내용만 좀 확실히 아시면 자신감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시부터 무료방송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최연덕 검색하시던가 MBN골드 홈페이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4시에 시작하는 이 무료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